안녕하세요 코리아구리입니다. 육묘중인 한 고추 사진입니다. 잘 자라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하지만 굉장히 우거져서 폭이 사이로 햇빛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고요. 또한 위로 물공급을 해도 골고루 들어가지 않습니다. 또한 물이 들어가더라도 물의 증발산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습도가 높아집니다. 일조량이 부족하고 또 습도가 높아지고 배수가 불량해져서 우짜라고 병발생이 증가하며 샛불이 발달이 어려워지는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이렇게 자람새가 좋은 품종은 포트수가 적은 모판을 이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또한 육묘하시는 곳에 공간적인 여유가 있으시다면 포트 사이를 벌려서 일조량을 확보해 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 고추육묘중 우짜란다면 양분 관리도 잘 해주셔야 하는데요. 먼저 상토 비분이 부족해서 양분을 보충할 때 질소 위주로 공급하게 되면 우짜람이 더욱 심해집니다. 그래서 인산, 가리, 밀양요소가 함께 들어간 관주용 비료를 이용하시면 효과적이고요. 그리고 이미 우짜라고 있다면 인산가리 함량이 높은 자재나 칼슘제 등을 살포해서 우짜람을 억제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이러한 우짜람을 위해서 양분적인 관리도 중요하지만 환경관리가 더욱 중요한데요. 물은 반드시 오전 중에 주시고 저녁에 포트 표면이 살짝 마를 정도로 물 공급을 해주시는 게 좋은데요. 이 물을 오후 늦게 주면 뿌리에도 좋지 않지만 이 저녁의 습도가 높아져서 더욱 우짜라기 쉽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온이 올라가면서 점점 더 우짜람이 심해지는데요. 좀 더 기온이 낮은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야간 온도를 낮추지는 마시고요. 이 보온 덮개를 아침에는 일찍 걷고 저녁에는 늦게 덮어서 관리해 보실 바랍니다. 이 좋은 고추 모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잎이 너무 크지 않고 잎 크기가 균일한 모종 그리고 줄기가 굵고 마디 사이가 짧은 모종이 좋습니다. 그리고 잎색이 너무 진하거나 연하지 않은 적당한 색이 좋고 특히 새 잎은 다른 잎보다 살짝 연하게 관리된 모종이 좋습니다. 꽃이 한 개 정도 핀 모종이 좋고 특히 떡잎이 손상되지 않고 잘 붙어있는 모종이 좋은 모종입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뿌리가 하얗게 잘 감겨 있어야 합니다. 다음은 심으면 좋지 않은 모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뿌리가 적거나 갈변된 모종입니다. 물관리를 잘못했거나 질소질을 많이 준 경우 또 억제제를 친 경우에는 뿌리가 잘 자라지 않는데요. 뿌리가 좋지 못한 상태에서 정식을 하면 제대로 크기도 어렵지만 특히 정식 초기 가물거나 냉해 발생 시 피해가 더욱 큽니다. 뿌리가 좋은 모종은 토양의 지온과 수분만 잘 맞으면 정식 1일, 3일만 해도 이렇게 뿌리를 빠르게 활착 시켜서 초기 생육이 좋고 정식 초기 냉이나 가뭄을 더 잘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뿌리가 좋지 않다면 바로 정식하지 마시고 액티브를 500배액으로 침지 처리해서 뿌리를 만들고 정식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떡잎이 없는 모종은 심지 않는 게 좋은데요. 물관리나 온도관리, 양분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표시로 봄밭에 나가서 좋은 작황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다음은 잎이 말리고 잎색이 연한 모종입니다. 육류 중 양분 공급이 부족한 건데 그로 인해서 잎이 빨리 노화돼서 마찬가지로 봄밭에서 좋은 작황을 기대하기 어렵고요. 다음은 꽃이 위쪽으로 핀 모종입니다. 이 웃자람 억제를 위해서 성장 억제제를 사용하면 이처럼 꽃이 위로 피게 되는데요. 이런 모종은 뿌리 열차기 매우 느리기 때문에 심지 않는 게 좋습니다. 다음은 병충해 피해를 받은 모종입니다. 당연히 정식 후 생육이 부진할 것이고요. 바이러스 발생 확률이 그만큼 높아지게 됩니다. 지난 영상에서 여러 번 말씀드린 내용인데요.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 최근 이상기후로 예년보다 낮기운이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고추를 더욱더 빨리 심으시는데요. 하지만 밤기후는 또 예년보다 낮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고온성 작물인 고추에는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한 최근에 대부분 복합내병계를 심으시는데요. 일반 고추 모종보다 높은 온도를 요구하기 때문에 더욱더 고추는 빨리 심지 않도록 하시고 꼭 적정 기온에 정식하시고요. 특히 기온이 높다고 해서 무조건 심기보다는 꼭 지온을 확인하시고 정식을 해야 합니다. 지온이 충분하지 못할 때 정식하면 아무리 밭에 좋은 비료를 뿌리고 모종 상태가 좋아도 뿌리를 제대로 뻗기 어렵습니다. 이랑을 미리 만들어 놓고 지온을 올리신 다음 정식하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도 여러 번 말씀드린 내용인데요. 제식거리인데 고추 주사위 간격보다 더욱 중요한 게 고란 간격이라고 생각합니다. 왼쪽 사진은 고란 간격이 좁고 오른쪽 사진은 고란 간격이 넓은데요. 왼쪽 사진은 당연히 심은 주스는 훨씬 더 많습니다. 하지만 고량을 넓게 하시면 우선 통풍이 잘 되고 유인을 넓게 할 수 있고 또 일조량이 늘어서 병발생이 줄고 착가량은 늘어나며 일조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적성 온도가 빨라져서 색도 더 일찍 들어옵니다. 한 고추밭 사진인데요. 그늘이 생겼지만 고란 간격이 넓어서 옆에 있는 이랑의 고추는 햇빛을 잘 받고 있습니다. 고랑이 좁았다면 그늘이 생기고 일조량이 감소돼서 생육도 부진해지고 고추 색도 더 늦게 들어올 것입니다. 올해는 꼭 고란 간격은 기존보다 넓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정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